오늘의 선비법상 밭에서 따온 붓고추 누군오이 김치 감자조렸어요 가지는 구워가지고 양념장에 묻혔습니다 마늘 좀 식사 뭐가 아냐 맛있어요 이거는 그전에 우리식으로 이거 오이 해서 짜서 이거 왜이렇게 많아 밥이 내가 저기나 매울땅버터 저기나 내가 저기나 식충이나 매울땅버터 밥을 낭념한 이 시간에 들어간다가 무자가면서 먹어야지 음 가지 맛있다 가지 맛있지 달어 아무튼 내게 누구야 이거 금방에 바쁘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거든요 그건 파거든요 과연 과연 또 다른 맛이 나네 그치 구우니까 묻히는거 아 단맛이 나 버터나 올리브에다 보면 다 맛있어 버텨다보니까 제일 맛있어 꼬이거 같애 안되지 못 드시는거지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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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매워? 먹을거 같아 이거는 약간 매울때 이런건데 안 매운거 같아 아니야 매워 생긴게 몇개 생겼대 아직 약이 안울래서 약이 안울래서 약이 안울래서 아직 너무 맛있어 그래 잘 debts 험한거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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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야 나 산기듯이 이거 너 이쁜집에 두서왔지? 아까워서 매달 두서왔지? 먹었어? 응 그래서 어떻게 한거야? 응? 삶아가지고? 삶아? 응 그냥 넣어서 양념 넣고 쫄리하네 바짝 잘 졸여졌다 응 여기가 물 같은거 너무 적지? 응 단골을 안 넣어서 여기 융기가 없잖아 응 그래도 먹으면 맛있어 응 맛있다 고추도 맛있네 응? 고추가 위로 갈수록 매워지고 있어 응 왜 뒤로부터 먹어? 원래 뒤로 먹는거야? 뭐가 아 넌 바로 먹었네 응 이때 물을 갈수록 먹었어 고춧가루 응 뭔데? 감자 세운거에요 이건 바로 먹자 밥이 다야? 응 소트 없어? 없어 괜찮은거에요 조금 냉동안 정도 어디까지 먹으러 오예요? 흠 돈 낭만 쌀에 брев 남은거에요 아저씨, 이 말투까지 다 한 번 해? 응? 흠 흠 바로가? 흠 말투까지는 안 된다고 흠 흐흠 이거 험 성붙여 뭘 타고? 말투 내가? 응 모르셨는데? 모르게 날 놔 학습이 계속 무서운 거야 오빠랑 큰 거 드셔 응 조그만 걸 언니 먹고 아 매워 매워? 응 약이 올랐어 응 내가 먹은 건 약이 안 올랐는데 응 이거가 괜찮은데 아 막 힘들어 응? 아 막 힘들어 옆에서 얼마였나 봐 참지 조금도 매운 거 못 먹게 응 입구에 들어가는 차도 입구에 있는 거야 응 벌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했나봐 응 이거 몇 개? 가시 두꺼운 거 맞지? 가시 두꺼운 거 맞지? 아 갈리다가 가져? 죽어 있어? 응 더 먹자 밥을 쓰면 돼 그치? 여기 여기 거기 스크립에다가 달아다 놓으자 왜 그것도 왜냐면 알지 뭔지 응 이렇게 나면 떠 아 이거 약이 눌을까봐 아 이거 약이 눌을까봐 맛있어? 이거 다 끓였다 이렇게 다 넣는다 배울까? 응 일단 따지 여름엔 좀 짧게 먹어도 돼 겨울에 신고 이렇게 먹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름엔 땀에 잘 흘리니까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다 오셔 그치? 증여해 그거 지금 쭉 쭉 쭉 쭉 먹어야 돼 다 했어? 응 다 오셔 큰 거 중에는 아무 게 안 맞네 양인데 맛있지? 응, 그니까 응, 그니까 응, 그니까 내가 두피가 줄어들으니까 응 응, 맛있지? 응 다 먹어야 돼, 여러분 밥을 조금만 먹고 이거는 많이 식먹어 많이 식먹어? 응 많이 먹으면 거기도 밥 피워먹어도 맛있지 응 양념이 맛있겠네 멸치오빠도 드셔 쪼꼼 쪼꼼 쪼꼼만 더 드셔 하하, 많이 먹지 말고 응 밥 가지가 또 있어, 오빠 나뭇가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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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제 영월은 6시부터 피가 완전 포부는데 응 어제 어제? 어제 피 안 왔어? 어제 피 안 왔는데? 어제 피 안 왔는데? 어제 피 안 왔는데? 밤에 밤에? 8시까지 응 우리는 피 안 왔는데 어제 지금 온다 했는데 안 왔어 일단 피에 무섭게 왔어 어 몰려달면서 내가 피 안 왔어 응 막 근처 번역 내 상관에 타면서 응 응 그리고 가르침이 안 왔는데? 일말리랑 일말리랑 어떻게 하냐 응 문 열어놓은 사람들 집안에까지 물 다 들어왔다는 응 응 여긴 안 왔어? 아 응 처음에 말하고 그게 베란다 없었어 그게 안 좋아 응 응 무슨 도구도 응 응 응 응 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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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얘긴 해 내가 엥믄이 해당 해당 고춧가루 양념장 남았지? 응 내가 쭉 먹으면 돼 응 응 이렇게 해놓으면 양념장 해놓으면 추워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거 추워? 추워 다 먹었니? 응 다 먹었니? 다 먹었니? 다 먹고 싶은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더 먹어도 되겠네 지금 더 먹어 저런 것만큼 더 가져와 저런 만큼만? 응 얘를 전부 좀 저기 놔줘 너무 쉬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응 맛있네 저런 만큼 안 가져갔대잉 응 날imos 다 먹어 iantes 저런게 에 싹지를 공유하고 저런게 솥 절раз 도마 으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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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 가루 밥이 다 어디갔지? 한참이도 다 없어졌네 빵 끓여서 어디로 갔어? 오늘도 함께 잘 되었습니다